오늘 함께 읽었던 요헬서의 말씀 요헬선지자의 큰 주제가 있다면 바로 요호와의 날입니다 요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헬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 지역에 큰 재앙이 하나 임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유다 땅 전체가 그냥 황폐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몇 해 동안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메뚜기 피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헬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름 아니라 요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이 요호와의 날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또 2장에서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거대한 군대가 마치 쳐들어오는 것처럼 메뚜기들이 그냥 하늘을 뒤덮을 때 이제 막 해가 막 가려지고 모든 게 이렇게 검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보이는 모든 것 그냥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이 메뚜기 재앙을 이네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요헬선지자가 오늘 메뚜기 재앙을 이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박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번번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좀 제대로 좀 살아라 경건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셨지만 이제 거대한 나라 특히 이사야서, 에스게에서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피해를 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그 파괴력이 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앞으로 쳐들어올 아수르 제국,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 3장까지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그게 우리도 믿고 있는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 여호와의 날, 이 삼중적인 의미가 요엘 선지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오늘 2장은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유다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을 축하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사주에 걸쳐서 지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주님, 앞으로 오신 주님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전 없이 저는 여호와의 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그 강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구태여 뭐 지금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나 힘들 때 한번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순서 맡으면은 맡겨지니 있으면은 그냥 좀 섬겨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크게 저한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닿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와닿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와닿느냐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뭐냐 문제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참 삼중적인 의미를 했잖아요 메뚜기 재앙처럼 큰 환란이 나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제 이 나라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것과 걸맞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없애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선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 나팔인데 양강 나팔이 불려지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경고의 나팔로 양강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불려질 때가 있고 또 동시에 지금 요엘서 2장 후반부 15절이죠 15절에 똑같은 나팔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 아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을 선포할 때도 이 똑같은 나팔이 불립니다 물론 소리는 틀리겠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일 본문이기도 하지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결국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너희들 생각해 봐라 메뚜기 재앙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에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서 열 개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잠겨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심판과 이 재앙을 경험하고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도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임박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때까지 대충대충 신앙생활 했던 걸 청산하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게 옷을 찢지 말고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지금 무엇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지금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나아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요엘 선지자가 다음 주 지나면은 못할 것 같아서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의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메시지보다는 경각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 시각적인 청각적인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역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회계 영역이 무엇인가 이 4주 동안의 대림절 기간 사실 한국교회나 저희들이 예전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예전적인 그런 예배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기쁨의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정말 그 연단 받아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계함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마감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